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 입니다 자 오늘은 형용기경 377번 문제 문제 제목은 은하세 흙이 둘차례구요 백에게 틈새가 있어 보인다 백의 약점을 잘 이용하여 서로의 연결을 방해하여 한쪽을 잡도록 한다 자 이거는 흙이 둘차례구요 이 백 모양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 잡을 수는 없다 한쪽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어느 쪽이 크냐 이거죠 보통 날일자는 건너 붙여라 그래서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뭐 이건 외결 수술이죠 끊으면 끊을 때 백이 양반수라고 이걸 이으면 여기를 이어서 흙이 넣으면 백은 뻗어서 귀에 흙은 사는데 여기 중앙에 백돌은 잡힙니다 그쵸 백은 여기서 어떤게 크냐면 지금 여기를 입고 이렇게 주는 것은 후수로 귀는 살았지만 그쵸 후수로 살았지만 이 중앙에 백돌이 더 크다 이거죠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걸 안입고 이걸 잡겠죠 단수 치고 따 먹으면 후수로 이걸 또 잡아야 되고 백은 선수로 살아서 기분이 좋죠 어차피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요정도로 손해를 최소화 시켰으니까 그러면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놀 때 백이 여기를 놔도 흙은 똑같이 여기를 듭니다 이 때 백이 이걸 살리는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뻗어서 이게 중앙에 죽어버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앙에 백돌이 크니까 귀를 포기하고 이렇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흙의 만족이 안되죠 흙의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수를 찾아봐라 그런 건데요 그냥 두는 수도 안되죠 이거는 뭐 다 살아버리니까 귀에서 한지 중앙에서 한지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를 붙이랍니다 여기다 집어 누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쪽을 뻗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단수가 돼서 이게 죽으니까 그럼 전체 백이 잡히기 때문에 백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놓는 것도 나가서 연결이 안되요 일로 단수 쳐서 이게 끊어지면 백이 전체가 잡힙니다 절묘하게 그러면 나갈 때 연결하려고 그럴 때 음 요거를 선수로 할 수가 있죠 백이 이걸 살릴 틈이 없죠 이 전체가 죽으니까 그러면 이것까지 놓고 끊을 때 또 선수에요 백이 다른데 못돼요 뻗어서 죽으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잘 됐죠 중앙을 잡았으니까 백은 또 다른 수가 없나 이걸 잡아야겠죠 이때 흙은 건너 붙이고 백이 나오면 가만히 뻗어서 이건 아무것도 안되죠 이건 뭐 백은 따야 되는데 뻗어서 중앙은 백을 잡았기 때문에 흙은 대성공이죠 귀보다는 이것도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붙이는 수가 맥점이 됩니다 이걸 잡아야 잡는 수밖에 없을 때 이때 건너 붙이면 뭐 방법이 없죠 이걸 따야 되는데 여기 뻗어서 이 중앙에 백을 잡는 흙의 최선의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77번 문제 해결을 했구요 다음 시간에 378번 문제로 찾아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자,